네 이번에는 아이유 공식 팬클럽 키트 유에나 3기의 팬클럽 키트를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팬클럽 카드가 멤버십 카드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제가 뺐고요 앞면 그리고 옆 뒤 옆 위 아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벽면에 보시면 여기에 세 번째 오피셜 팬클럽 유에나 뒤에도 아이유 세 번째 오피셜 팬클럽 유에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빈 케이스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여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마그네스로 돼 있나보네요 이렇게 여기가 딸깍딸깍 마그네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 볼게요 이 안에 또 박스가 들어있네요 작은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물통이 들어있네요 물통 엄청 깔끔하게 생겼네요 아이유 물통 되게 좋은데요? 여기다가 여름에 찬물을 넣고 다니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 물통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건 뭐죠? 이것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족자네요 족자 이런 것도 들어있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팬클럽 피트에서 이런 미니 족자가 들어있습니다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거는 것도 있고 오 좋은데요? 어? 여기 뭐가 또 들어있는데요? 어? 뭐? 이게 뭐죠? 프레시인가요? 미니 키링 아 미니 키링이네요 뭐야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대박인데? 여기 뭐 배터리를 넣는 게 있는데 어떤 배터리인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R44 배터리를 넣게 되어있네요 LR44는 사이즈가 꽤 커보이는데 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LR44 배터리를 갖고 왔는데요 몇 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세 개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넣고요 다시 케이스를 닫고 네... 켜보겠습니다 아... 이게 누르고 있으면 플래시처럼 켜져 있는 게 아니고 누르고 있어야 이제 켜지는데 어... 이게 안에를 보니까 그린지 모르겠지 모르겠는데요 안에 보니까 아이유 사진이 안에 작게 보입니다 와... 이렇게... 아... 조금씩 보이나요? 얼굴이? 이렇게... 아이유 얼굴이 보입니다 네... 저는 가까이서 보이기 때문에 엄청 잘 보이는데요 이런 신기한 키링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링까지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어... 이렇게... 우와... 이거 하루 종일 읽어도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다 읽어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아까 처음 걸 읽었으니까 마지막 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생각하는 2020년도의 내 모습은 아이유 How do you imagine yourself in 2020? 엄마나 왜 쌍둥이 아니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은 북이라고 93문 93답이 있는 북이 아... 또 확인됐고요 이거는 포스트 카드 같은데요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두 카드가... 들어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아... 이거 스크린... 프레임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하나를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고... 뒤에 날개를... 펴면 되겠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 카드를... 바꿀 수가... 이렇게 되어있죠? 두 장을 넣으니까 좀 뻑뻑하니까... 평소에는 한 개씩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데스크 프레임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뻔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펜클러 큐티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포토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지은 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토북이 들어있었네요 네... 아이유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이걸로 포임이 나왔던... 사진이네요 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다 봤습니다 아... 그러면... 뭐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들어있... 아까... 확인해봤었던... 어... 지은 북... 그리고... 포토북... 그리고... 어... 제가 이름을 붙인... 데스크 프레임... 그리고... 미니 족자... 미니 족자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라이트 긴 라이트 키트인데... 어... 키링 이라고 일단 불러 보겠습니다 아이유 키링... 그리고... 물병... 이렇게 들어있는 물건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유의... 유엔하 3기 공식 팬클럽 키트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